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온도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분 이렇게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 역시 많이 올라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박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6월서부터 지역별로 주갈성 성도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주갈성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가이드로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주안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역별로 한 10명 미만의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 또 미국이나 해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대가 맞는 분들끼리 줌으로 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갈성 교회 성도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제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 제가 밑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고 제가 늘 밑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이신칭의 교류를 아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는 또 이 이신칭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3장의 내용에서는요 바울이 보금이 가지고 있는 이 이신칭의 원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율법과 보금의 비교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사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장 처음서부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아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보금을 저버리고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례를 받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된 일로 만드는 짓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 좀 대답을 듣고 싶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지금 이 바울의 책망을 보면 바울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도 그렇게 쉽사리 보금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이들에게 매우 실망하는 마음이 너무 역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책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령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의 책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 순간까지 오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 그 모든 고난들을 헛되이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5살짜리 사내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아빠의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막 어설프게 닦다 보니까 얼굴에 이 구두약도 묻혀가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아빠가 눈을 뜨고 봤더니 아니 저 신발장 옆에서 그 5살짜리 아들이 그 아빠의 구두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놀라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애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어제 어떤 아저씨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아빠 구두라도 안 닦으면 아빠가 더 이상 저를 키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앞으로 아침마다 열심히 이렇게 구두라도 닦을 테니까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면서 울면서 아빠 다리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빠는 끝까지 너를 이 집에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키울 거야 네가 이제까지 아무 일도 안 했어도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키운 것을 생각해 봐 알겠지 아들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너한테 어제 그 말을 한 그 아저씨는 너무나 나쁜 아저씨야 알았어 너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 아빠의 마음 알겠지? 하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영적 신분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율법을 알기는 알겠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들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자신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한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러웠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어린 아들과 아빠의 이야기로 상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금 구원을 받겠다고 한례를 행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도 창세기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 자식이 한 명도 없고 또 그 안에 살아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자손은 단순히 혈통에 의한 자손이 아니고 믿음을 통한 자손들을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지금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닌 언약의 믿음이 모든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들이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신칭이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신약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시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원리 이 교리는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원칙은 바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만 개의 율법 중에서 9999개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그 사람이 9999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지라도 단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둔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에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주 완곡하게 비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하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상태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불가능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에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은 머리가 너무 천재고 공부를 잘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반에서 완전히 꼴등을 하면서 사고만 치는 망나니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동생이 어느 날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동생은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 동생의 이름으로 시험을 봐서 서울대에 합격해놓고 또 동생의 그 살인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동생 대신 사형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형 때문에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 대신 시험을 통과한 그 형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서울대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하의 모질이 같은 동생들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두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래 사형수였던 동생이 형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형도 받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생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게 서울대 다니면서 여러 대학교 여학생들과 신나게 미팅하고 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형을 받고 죽은 형을 생각한다면 그 동생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생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은 그 형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 죽은 형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두 가지를 좀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죄인들을 성령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텀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이 복음의 원리인 이신칭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순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마청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